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금부터 국민의 소리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 소재한 방위산업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연달아 방문해 국산 무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소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는 첨단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 군, 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들을 만난 뒤 우리 방산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고 현장 방문에 동행한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에게도 지역 당국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